안녕하세요. 저번주 기사들 중에 좀 이렇게 볼만한 기사가요. 이 갭투자에 관한 그런 기사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갭투자 후폭, 그 다음에 경매가 늘어났다는 등 이런 기사고요. 그 다음에 또 갭투자 나오는데 깡통전세란 말 나오는데 오늘은 이 갭투자가 뭔지, 그 다음에 깡통전세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방금 기사 헤드라인에서 봤듯이 갭투자란 말과 깡통전세란 말이 나오면 경매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따 뒤에 가서 갭투자라고 쓰는 말이 옳은 것인지 갭투기라고 했어야 되는 것인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자, 이 갭투자는 전세라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임대차 그런 제도를 이용한 것인데 이건 뭐냐면 이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집주인 임대인이 매매가 2억으로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전세금을 1억 6천만에 전세를 살게끔 해줍니다. 그럼 여기에서 집을 살 만한 돈도 없고 사기가 싫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가령 2년 동안 살기로 계약을 했으면 이사 오는 2017년 1월 1일이죠. 이때 임대인에게 줘요. 그러면 임대인은 이걸 갖고 있다가 이 2년 동안 이 보증금을 삶아 먹든 뭘 하든 융통을 하건 무슨 짓을 하건 마지막 이사 가는 날 있죠. 이사 가는 날 임차인에게 틀림없이 이걸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임대인에게 좋은 점은 뭐냐면 보세요. 이 전세금을 2년 동안 자기가 굴릴 수 있는데도 이자를 안 내도 되잖아요. 이자 부담이 없잖아요. 그게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세, 임차인에게는 또 전세 제도가 좋은 게 뭐냐면 월세를 내는 대신 그냥 목돈을 집주인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이 임차인은 이 돈을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를 받았겠지만 요즘엔 이자율도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어차피 목돈 은행에 예금해도 이자 조금밖에 못 받으니까 전세 보증금으로 이걸 내고 그냥 월세 부담에서 벗어나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 이게 전세인데 이걸 이용해서 임대인이 아까 이자를 안 내도 된다고 그랬죠.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갭 투자라는 걸 하는데요. 여기서 갭이요. 여기 영어로 GAP죠. 이게 뭡니까? 이게 틈. 틈새 그런 뜻이에요. 그럼 뭐와 뭐의 틈이냐면요. 이 매매 가격하고 전세 보증금의 차이를 우리가 갭이라고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 건물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면 되냐면 이렇게 사요. 일단 2억을 주고 이 건물을 사죠. 그런 다음에 전세를 받아요. 아까 1억 6천만 원이에요, 전세. 그러면 자기 전세를 1억 6천만 원을 받으면 이 건물을 살 때 저당 같은 걸 잡으면 이자 부담이 있지만 전세를 1억 6천만 원을 잡으면 이자도 발생하지 않고 거기다가 자기는 4천만 원만 부담하면 2억짜리 이 건물을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세금을 이용한 갭 투자예요. 근데 봐봐요. 만약에 이 틈, 매매가와 전세 보증금이 그 갭이 더 줄어들었대요. 이렇게. 만약에 전세금이 올랐어. 전세 보증금이 1억 8천만 원으로 올랐으면 그럼 이제는 자기가 부담해야 될 금액은 2천만 원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만약에 4천만 원 있다면 2채 살 수 있네? 전세 보증금이 올라가면. 자, 근데 만약에 이번에 틈이 여기에서 줄어들었죠? 이제 더 올라서 이번에 전세 보증금이 거의 매매가격과 가깝게 1억 9천 원까지 올려면 이제 이 틈이 되게 작아졌죠? 갭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부담 금액은 1천만 원이에요. 1천만 원. 그러면은 4천만 원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4천만 원을 살 수 있잖아요. 뭘 이용해서?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좋은 거예요? 이거?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이 큰데 여러분들이 이 갭 있잖아요. 갭. 이게 틈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영국에, 제가 영국에 좀 살았는데 영국에 이제 전철을 튜브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전철을 탈 때 안내방송으로 뭐라고 나오냐면 마인드 더 갭 그럽니다. 발음이 제가 워낙 영국식 발음에서 잘 못 알아들은 여러분들은 미국식 영어에 익숙하니까 영국식 발음을 못 알아들일까봐 제가 써드리면 마인드 더 갭 그럽니다. 무슨 뜻이냐면 마인드가 조심하라는 뜻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틈새를 조심해. 어떤 틈새? 그렇죠. 여기 지하철이 이렇게 다니면 승강장하고 여기 발이 빠질 수도 모르니까 승강장과 지하철 사이 여기에 발이 빠지는 걸 조심해야 돼요. 맞습니다. 진짜 마인드 더 갭. 이거 틈이 작다 그래서 이거 막 사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위험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갭 투자를 할 때 행복하게 끝나려면 자, 보세요. 2억 하던 건물을 전세 1억 9천만 원 끼고 자기 돈은 천만 원만 들여서 여기 투자했습니다. 근데 뭐 전세 계약 기간이 2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2년 후에 만약에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 행복한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얼마 번 거예요? 2억짜리가 2억 2천만 원 됐으니까 2천만 원 벌었는데 2천만 원 벌었는데 자기 돈은 천만 원만 투자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수익률을 한번 따져볼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돈에다가 총 들어간 돈이 아니에요. 자기 돈에다가 수익 그 수익을 여기다가 나눠주면 이게 200%, 200% 아, 자기 자본 수익률이 200% 엄청난 투자의 규제 막 이러면서 이제 갭 투자를 하라고 막 이제 그런 기사가 한참 나왔었습니다. 이 갭이 줄어들었을 때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막 오를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자, 이게 이거는 행복한 거고 아, 현상 유지가 되는 갭 투자는 뭐 이런 겁니다. 보통 어, 전세가는 전세가는 매매가보다 낮아요. 거의 항상. 근데 자, 보세요. 어, 매매 가격이 유지가 됐어요. 유지가 2억으로 사실 이거 현상 유지라고 썼지만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세도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손해인데 그냥 현상 유지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제 2년 뒤에 그냥 가격이 현상 유지만 하더라도 이 투자한 사람은 봐봐요. 1억 9천만 원을 2년 후에 내줘야 되죠. 이걸 어떻게 마련하냐면 이 다음에 이 사람이 2년 끝나고 나가면 또 새로운 어, 그 세입자를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새로운 전세 세입자에게 1억 9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예전 세입자에게 주면 돼요. 그리고 새 세입자가 여기 살면 되니까 어떻게든 현상 유지가 돼요. 이게 이 매매가격이 유지가 되면 그런데 이제 아, 불행한 갭 투자는 이런 거죠. 2억 주고 샀는데 1억 8천만 원으로 매매가격이 낮아졌어요. 그러면 뭐도? 그치? 전세 가격도 이게 매매가가 내려가니까 전세 가격은 어, 매매가보다 낮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 1억 6천만 원을 전세 가격도 떨어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자기가 2억 주고 산 거 1억 8천 원으로니까 이 임대인은 손해받죠.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임차인이 1억 9천만 원 전세금 돌려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도 1억 6천만 원밖에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이제 전세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그러니까 돌려주지도 못해요. 더 심각한 거는 지금 이 매매가격 있죠? 이게 뭐보다 낮아요? 예전에 한참 높았을 때 전세 가격보다 더 낮아졌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 여기 뭐야. 우리가 어, 어?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여기다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깡통전세. 깡통전세는 이 집을 처분해도 전세금을 다 못 돌려주죠. 이런 걸 깡통전세라고. 그러니까 깡통전세 조심해야 돼. 그러면 이런 깡통전세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떻게든 돈을 받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집주인에게. 그러니까 이 세입자가 1억 9천만 원 주고 산 사람은 그런데 세입자가 도망갔어. 요즘에 그런 기사 많이 나올 거예요. 아니면은 달라고 그래도 돈이 있어야 주죠.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이제 이 세입자가 경매를 해야 돼. 경매를 해가지고 이 주택을 팔아서 이제 보증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지금 매매가가 1억 8천이죠. 경매를 실행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전세금을 다 받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가지고 깡통전세를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뭐 지금 그러면 우리 기사가 막 나오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그렇죠. 지금 앞에 현상 유지도 아니고 행복한 갭도 아니고요. 지금 상황이 이 상황입니다. 불행한 갭도.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강력하게 시행해가지고 주택가격이 점점 내려가고 있잖아요. 주택가격도 내려가고 그래가지고 주택가격이 내려가니까 전세보증금도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깡통전세가 될 뿐만 아니라 전세금이 낮아져가지고 새로운 세입자가 오더라도 줄 수가 없어요. 이전 세입자한테 이런 상황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막 임대인이 도망도 가고 그런 뉴스들이 나온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알면 이제 팍팍 들어오겠죠. 그 기사는 제가 또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는 이게 처음에 갭투자란 용어가 나왔을 때부터 별로 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가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면 투자하고 투기하고의 이 경계가 모호해지는데 사실 저는 이걸 갭투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사실 좀 갭투기라고 했어야 됩니다. 이건 제가 그냥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하고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투기를 하는 거하고의 차이를 경제학에서는 여러 가지 좀 다른 학설이 있긴 한데 가장 구별하는 게 이걸로 구별을 해요. 투자 어떤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를 하려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그 부동산과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를 누리냐면 소득 이득이라고 합니다. 소득 이득 이란 건 뭐냐면 부동산에서는 부동산을 계속 오래 갖고 있으면 거기서 임대료가 나오죠. 그거를 소득 이득 이라고 하고요. 주식도 오래 갖고 있으면 주식에서 배당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소득 이득 이득 이라고 합니다. 근데 투기는 소득 이득을 놓는 게 아니라 자본 이득 자본 이득 은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2억 주고 샀는데 만약에 2억 2천만원 올랐죠. 아까처럼 그러면 시세차익을 노리고 이걸 사는 것을 우리가 투기라고 하는 거예요. 투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처분 이거를 처분할 때 얻는 자본 처분할 때 얻는 시세차익으로 얻는 걸 우리가 처분 이익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우리가 자본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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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 근데 이 투자와 투기의 경계가 분명한 건 아니고 되게 모호한데 그래도 부동산이나 이런 자산들을 살 때 그 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투자와 투기를 나누는데 갭 투자 소위 갭 투자라고 불리는 건 100% 뭐를 노리고 한 거예요. 전세 주니까 전세 주니까 소득 이득을 전혀 누릴 수가 없잖아요. 뭐 밖에 그렇죠. 그냥 100% 자본 이득을 노리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갭 투자라고 부르지 말고 갭 투기라고 불렀어야 됩니다. 그러면 갭 투자라고 그러면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갭 투기라고 그러면 좀 안 좋아 보이고 갭 투기라고 해서 좀 이거를 좀 자제를 시켰어야 되는 경계를 좀 하게끔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긴 뭐 돈이 된다는데 이렇게 용어를 바꾼들 뭐 눈에 들어오고 왔겠습니까 그렇죠. 다 지나고 나서 한 얘기 지나고 나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 자 그래서 오늘은 뭐에 대해서 알아봤냐면 우리가 이제 경제기사를 읽다 읽다 보면 계속 나올 거예요. 갭 투자라는 말 나오고요. 깡통전세라는 말 나오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되면 경매가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왜 기사에 나오는지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